이거 찍는거 같았어 끌려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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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홀린 듯이 계속 오는데? 씹어 버튼으로? 내꺼야 돼 내꺼야 돼 내꺼야 돼 택배 왔습니다 아 무언가 보고 갈게요 택배 왜 안 돼? 언니!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유튜브에서 왔어! 뭐지 한 번 열어볼까? 그래볼까? 같이 열어보자 애들이랑! 이리와가! 이거 뭐야? 내 돈인데? 뭐냐? 개봉박두! 오! 짠! 으잉! 까맣다! 뭐야? 이 영어로 뭐 이렇게 적혀있다! 땡큐인가 이거? 땡큐! 뭐 이런 거 이거? 짠! 어! 병원 됐다! 오! 실버 버튼! 드디어 왔습니다, 여러분! 어! 간다! 간다! 또 먹는다! 두 번째 반찬! 아! 내가 그 음식을 어떻게 먹었는지 꼭 먹으면 돼요! 또 먹는다! 더 먹으면 돼요! 너무 맛있어서 먹으면 되요! 쓸쓸 홀리는 거 계속 웃는데 지금 겨우틀으로? 넥코야 넥코야 хотя 손발 도래 아직도 다 형 슬픈 넘어 만족 사라진 후 아니 이 친구는 왜 이렇게 잘 어울리냐고 나 자신있는 자체는 스마트친구 청포도다는데 버튼이? 재생버튼 버튼을 찾기 무한재생이다 여기 새벽에 웃겼습니다 제곱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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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곱 씹어버렸더니 빛반사된다 ㅎㅎㅎㅎㅎ 씹어버렸더니 빛반사된다 ㅎㅎㅎㅎ ㅎㅎㅎㅎㅎㅎ 뱅뱅 배달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